에어부산과 부산시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에어부산 항공기 동체 외부에 2030 부산세계방람회 홍보를 위한 이미지 랩핑 광고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동체 랩핑 광고는 올해 중에 시작됩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4월부터 기내 착륙 방송으로 방람회 유치 홍보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기내 책자와 브로셔, 자사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산 방람회 유치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